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라인 메신저 설치 건수가 카카오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인 IG A웍스의 통계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라인 앱의 신규 설치 건수는 6만 1,600여 건으로 5만 6,700여 건을 기록한 카카오톡을 제치고 메신저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인이 카카오톡을 앞서는 상황은 지난 5월 첫째 주부터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를 두고 네이버가 키운 라인 메신저를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